어이 깜짝이야! 누구세요? 저기 내 목소리 들려요? 이봐요 살아있으면 대답해봐요 깨어났구나 다행이야 최근에 저 멀리 거대한 탑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더니 주변에 폭풍우가 심해지고 난파되는 배들이 많아졌었는데 사람이 떠내려왔길래 걱정했어 보통은 익사하고도 남았을텐데 운이 좋나봐 운인데 여기 여기는 크래칭스 마을 근처 해변이야 근데 너는 누구야? 보아하니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탑을 조사하기 위해 왔어 뭐? 탑을 조사하러 왔다고? 너 뭐 돼? 뭐 인마? 근데 탑이 어딨는데? 뭐야? 은혜더 던전 은혜더 던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플레이어 여러분들은 등반자가 되어 타워의 마지막 층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등반할수록 강력해지는 몬스터와 맞서 싸우게 되며 그에 맞는 강력한 장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타워에 관하여 타워에 입장하려면 아래의 타워 관리자를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 후 타워 내에 소환된 몬스터들을 모두 처치하시면 해당 층이 클리어됩니다 각 타워의 마지막 층은 최초 클리어 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습니다 뭐지? 아니 안 깨져야 돼 금상현! 아 성파이! 내가 너 주려고 가지고 온 거 있어 뭐? 이거 왜 나 또 들어오자마자 나 꼬셔? 이거 안 파고 기다리고 있었어 이거 주려고 나한테 왜 그래? 응? 나한테 왜 그래? 언니 한 시간 반 뒤에 다른 남자랑 뽀뽀하러 갈 거잖아 아니 그래도 나 너랑 만나는 게 처음이잖아 그렇게 또 말로만 또 딴 남자한테 갈 거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아련한 척 얘기해? 아니지 금상현이 날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볼 수 없어 나 2021년 5월부터 방송에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 내가 처음을 가져가겠... 뭐야? 저 작가도 파이언인데? 난 위에도 써도 돼 근데 어? 내가 이거 줄게 내가 만들었어 이거랑 이거 고마워 귀여워 여기 밀동 사이려고 밀도 심었어 어 그 너무 귀여워 언니 얘네 근데 수분 보충 해줘야 돼 보습이 중요하거든 요즘 그럼 여기 밑으로 물기를 하나 뚫을까? 저기 호수 있던데? 응 그래야겠다 그러면 잠깐만 너무 귀여워 이게 뭐야? 이거 야동이야? 아니 아니 양동이가 없으니까 물기를 뚫어야지 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철이 없으니까 양동이를 못 만들잖아 와 나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 어 됐다 와 물기를 뚫었다 근데 물이 안 닿는데? 안 이어지는데? 어? 잠깐만 잠시만 됐다 어? 안 되네? 아 일단은 그러면 물길 못 뚫으니까 근처에다가 갱이질에서 여기다 심어 둘까? 아 그래? 그럼 여기 다시 메꿔? 굳이 메꿀 필요는 없긴 한데 언니 편한 대로 하자 잠깐만 나 야생은 처음이어서 음 실버 갑옷 존나 쓸모없고요 저기요 뭐야 누구야 누가 날 불렀어 누구야 저예요 예예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 반갑습니다 마다하지 말고 들어와요 편하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들어와요 아이고 혹시 던전 가실래요? 어 좋아요 나 가고 싶어 여기 낚시하고 있는 할 거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던전 고 하면은 갈 거 같은데 동순님 던전 가실래요? 네 그럴까요? 던전 가실 할 거 없는 사람 한 명 주웠다 한 명 더 주워 보러 가죠 어 같이 가시죠 두두야 아 던전 갈래? 오케이 오케이 4인 팟 결성 오케이 그럼 이대로 고 아 근데 방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? 근데 내가 갔다 왔는데 방패가 한 두 개는 있어야 돼 벌써 갔다 왔어? 아까 남봉님이랑 갔다 왔지 아 벌써? 응 좋아 가죠? 오케이 고고 얘야 얘야 쟤야?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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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보이는데? 네 오오 쟤 나 왔다 허어어어어 잠깐만 개 아파 개 아파 개 아파 개 아파 선생님 어 방패 들고 웬만해서 뒤에서 치는 방식으로 아 잠깐만 너무 아픈데? 장당했었는데? 아 이래서 먹겠구나 하시 개 아픈데? 4명이라 그런 건 괜찮은데? 괜찮은데요? 이 페이지도 있어 이 페이지 아 페이지가 있구나 그런 게 있어? 그러면 말이 다르지 어 뭐야 얘 왜 페이지 안넘어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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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어 뭐야? 어 뭐야? 뭐야 뭐야? 모를때 일단 쫓아가 일단 고인물들 따라가 어머 나니? 어 낭다봐 어머 낭다봐 어머 나네? 어머 미안하다 어 어 형 형 투르데미지 들어오는데? 이게 확실히 4인이 제일 베스트이긴 하네 대명이라 잡겠다 인원수 빨로 잡는거 같은데 역시 다고랍게 장사없고 얼마 안남았어 때려 진짜 조금 남았다 잡았다 잡았다 파이팅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안내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줄건수 줄건수 오 나이스 不管 어 보상 들어옸다 이거 보с 토큰 4개랑 상자 3개 어! 무기 주문서 2개랑 가마석 1 나왔다 대검이랑 단검 나왔는데? 오케이 이거 다음 층 가는거 아님? 어? 다음 층 가는거에요? 뭐야 работу 어 이게 2층이에요? 어 대장장이 여긴네 이거 보스 토큰 4개랑 상자 3개 우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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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무기 주문서 2개랑 강화석 하나 나왔다 대검이랑 단검 나왔는데? 오케이 이거 다음 층 가는 거 아님? 어? 다음 층 가는 거예요? 오 뭐야? 여기는 몬스터 잡는 게 아닌가 봐 대장장이 여기 있네 성공 마을에 NPC가 없었어 아 여기서 해방되는 건가 봐 그러면 2층 열면 마을에 생기는 건가? 오! 대장장이와 장비 분의 NPC가 구출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마을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아 이거 3층도 찍어야 되나? 오! 타워 클리어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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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2층인데? 이거 맞음? 자 정비하십쇼 저희 바로 가는 거 맞음? 저희 강화 좀 하고 올까요? 근데 우리 무기도 있겠다 한 번 트라이? 어차피 한 번 부딪혀 봐야 돼 맞아 인생의 쓴맛도 한 번 늦게 보면서 하라 우리 어 그래 가 가 가 가 오! 가 가 가 야! 오케이 고고 야 반갑다 너 뭐 되냐 너 뭐 되냐? 너 뭐 되냐? 무슨 산진아? 야 너 뭐 던지냐? 나한테 지금? 오 단광 오! 잠깐만! 잠깐x2 으에이? 으아아악! 잠깐! 오! 어어! 아! 으아아! !! 대장, 장이 및 분해 오! 오 생겼어! 80% 1강 성공 실패시 하락 확률 50%나 돼? 2강 성공 3강 성공 4강 5강 예? 여기 뭐임? 어? 뭐야? 뭐야? 뭐해? 뭐야? 어 뭐야? 뭐해?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내려가? 어떻게 내려갔어? 어 뭐야? 어 뭐야? 어 요거 대장 장애의 반려견 요 요 우클릭 우클릭 비밀 금고를 열었는데 우리? 왼쪽에 버튼? 왼쪽에 버튼? 암호? 암호를 채팅으로 입력하라고? 암호를 어떻게 알아? 내 생일? 1215 오! 맞다고? 1215 뭐야? 우와! 야 이거 전화된 거 엄청 개좋은데? 와 이거 진짜 아껴야겠다 이거 마지막까지 아껴야겠다 아니 미쳤는데 이거? 일기 한번 든든히 읽어볼까? 오늘 트위치 탐방을 했다가 재밌는 방송 찾았다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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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러 호러 아 뭐가 더 있구나 어떤 한 방송인을 보면서 영감을 얻은 거를 글로 적어놨구만 일기가 있어요? 어 이거 이벤토리 보면은 대장 장애의 일기가 있는데 아 이거 스폰 안 할게요 그냥 탈덕일기 앞으로 이 방송을 보면서 게임을 해야겠다 괜찮은 거 같다 방송을 좀 오래 하시는 거 같은데 괜찮나? 어느새 채팅에 자주 치게 되는 거 같다 방송을 자주 키는 거 같았는데 랜덤으로 방송을 키는 거 같다 근데 한 번 키면 10시간씩 방송을 하니까 보기에는 좋다 오늘은 방송을 구독했다 트위치에서 처음 하는 구독이다 사퇴근 할 때마다 내 닝네임을 불러줘서 너무 좋다 처음으로 도네이션을 해봤다 앞으로 식비를 줄여서 좀 큰 돈을 도내할 준비를 해봐야겠다 오늘은 한번 미션을 걸어봤다 배그 합방을 하시길래 몰래 같이 하는 사람을 눕히면 5만원 미션을 걸었다 나름 재미있는 장면이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 장면 유튜브에 올라가겠지? 요즘 방송을 자주 안 캐셔서 조금 아쉽다 워낙 들쑥날쑥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키면 오래 키니까 괜찮다 오늘은 강태 시청자 메시지 검토 방송을 하셨다 이거 몇 년도야? 우결충의 검토 메시지부터 욕설과 앵무새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밴대워해졌다 영원히 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송을 보다 보니 어느새 트입 충전 금액 자리 쓰고 꽤 많아졌다 그래도 괜찮다 내 도네를 재미있게 읽어주시니 돈이 아깝지 않다 오늘도 도네를 많이 해버렸다 재밌는 방송각이 나왔지만 오늘 저녁은 컵라면을 먹어야겠다 요즘 이분 시청자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내 채팅을 자주 안 읽으신다 요즘 내 도네이션도 자주 안 읽으신다 타이밍이 안 맞으셨던 거겠지 요즘 도네이션도 많아지셨으니까 요즘 시청자가 너무 많아진 느낌이다 내 채팅과 도네이션을 거의 읽지 않으신다 심지어 요즘 채팅들에 물이 너무 안 좋다 쩜쩜쩜쩜쩜쩜쩜 야 이제 비었어 미친새끼들 하하하하 아 이거 여러명이서 깨면 터네 괜찮아 슬로우라서 느려요 어? 막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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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 쉽다 쉬워 겨우 6% 나오는데 67% 나도 6% 늘었어 역시 우리 에이스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어어 오 됐다 됐다 갈까요? 갈까요? 안반의 준비를 마쳤다 가자 내가 먼저 합장을 속했어 따라오라고 갑시다 오 잠깐만 뭐야 레츠고 야 들어와 오 야 미안하다 너 왜 빡쳤어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패턴? 저번에 본거랑 다른데? 오 잠깐만 패턴 맞다 절대 가까이 가지마 절대 가까이 가지마 어? 오 잠깐만 이거 이거 뭔 스킬이야 와 아 이럴때는 내가 가이밍이 맞다 이럴때는 근데 그래도 벌써 반핏갔어 이게 한방 한방이 아프긴 한데 안아프고 때리기 이거 이거 한대 맞으면 핏핏따라요 오 뭐야 뭐임? 어 2피에 쓴가봐 2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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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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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 범위 오 근데 오이씨 오 뭐야 뭐야 나 데미지 안들어왔어 어그로 좋아해요 막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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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 좀 이지하게 깼는데? 우편함에 템 들어왔다 오 오 뭐야? 우편함 뭐지? 와 우리 우리 그거 해가지고 와 칭호 뭐야 뭐야 숲속 청소부 강화석 자 이거 낄까요? 낄까요? 낄까요 여러분 네 껴볼까요? 최초클리 보상 자 1 먼저 할게요 네 이야 아니 칭호 뭐예요? 아니 뭐야 헐 에어가 뭔데 아이 짜치네 뭐야 금사양님 예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우리 썹주님이 또 오셨네 아휴 반갑습니다 뭐하고 계시나요? 오 집터입니다 집터 아 여기 집터에요? 예예예 근데 왜 닉네임이 쓰레기에요? 네? 아니 뭐 멋지지 않나요? 쓰레기인데요? 원래 이런 아니 원래 이런 판타지 세계 같은 데서는 쓰레기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아 약간 얇고 긴 명줄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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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저께 버그 하나 찾았는데 보상해주세요 네? 무슨 버그요? 그 일탄보스 기억남? 일탄보스 아셈? 응응 거기 계단 옆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활질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내가 그 어저께 악용하다 실시간으로 걸려서 바로 수정당함 바로 수정 펀치 맞음 진짜 닉네임에 걸맞게 살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RP의 기본이 있죠 근데 하는 행동 보면은 얇고 긴게 아니라 짧고 굵게 가실 것 같은데요? 아 근데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저 이거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예예예 보고 계시더라고 내 방송을 그러니까 내가 보스 딱 잡자마자 그냥 그 벽을 들고 막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아 우리 운영자들이 일을 너무 잘 일을 또 잘하셔 혹시 에메랄드 좀 있으세요? 두 개만 두 개만 한 개 있습니다 하나라도 제발 제발 아 뭐 제발 제발 썹주님이 왜 구걸하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별것 아니지만 이거라도 어 위도다 위도야 안녕하세요 위도야 위도야 나 에메랄드 하나만 수산 투가 필요가 없어 저 깡패라니까 아니 에메랄드가 없는데 에메랄드를 벼라그래 아 진짜 에메랄드 하나만 진짜 에메랄드가 없는데 초졸장 뭐야 저기요 사장님 금사장님 네 광산 내려가세요 빨리 아니 에메랄드 되게 쉽게 쉽게 살라 그러네 인생을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땅 파갖고 에 네 아니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? 주민마을에 가야 되잖아요 에메랄드 얻으려면 땅에서 에메랄드 캐면 되죠 땅에서 캐는 것보다 주민마을이 빠르죠 인생 편하게 살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 내려가 보세요 한 번 본인 인생인데 좀 편하게 살면 어때요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뻔뻔해졌지 너 되게 안 본 사이에 굉장히 약간 철면피가 됐구나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원래 예? 너 원래 그랬어? 본성을 숨기고 있었군 아니 본성을 제가 숨겼나요 그럴 줄 알았다 제가 언제요? 아 몰라 뭔가 애가 좀 많이 그거 했어 약간 좀 찌들었어 옛날엔 되게 좀 찌들었다니 아니 그러지 않아요 다 됐어 잡음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